강찬호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재명 쪽 농객들. 강찬호 누군지 알아요? 이름이 알겠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니까. 제가 강찬호 글이 아니면요. 이거 안 가져와. 왜냐? 홍석현이의 핵심 브레인이고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사람이 사설과 칼럼으로 그대로 갔어. 강찬호가 쓴 그대로 갔어. 지금 뭐냐? 오늘 이재명이 관련 쓴 거는. 똑같아요. 이재명 죽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했냐? 이재명을 어떻게 죽일지를 작전을 쫙 설명해줬어. 다 나와 지금. 이낙연의 입장 쫙쫙 나옵니다. 이낙연의 입장. 답변 수위를 저울진을 죽이다. 이낙연.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 지금 김종인을 측정해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김종인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동일신은 옳지 않다. 사모닉스는 개인의 문제라며 이 대표를 비판을 했다 이거야. 김종인이. 근데 이것도 무슨 이낙연과 손잡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로 볼 때는 이낙연과 연결되냐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과 김종인의 관계를 볼 때 이 둘이 손잡고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어디다 몸 담을 사람이 아니지. 자기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글로 가겠죠. 하여튼 지금 이낙연 쪽에 사람들이 아까 말한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과 당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신명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도 6월 초 정도에 귀국을 하면 김종인이 말한 대로 당과 이재명은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다고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이 알려준 거죠. 왜 6월입니까? 지금 이낙연이 이재명 사건에 대한 입장을 6월에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6월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지금 이낙연 쪽에서는 6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강찬호 의원이 8월까지 보는 것 같거든요. 자 부결이 우세하다. 어제 의총에서 다른가는 몰라도 서론이 부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1차는 똘똘 뭉쳐가지고 부결해 주자. 그래서 그 모든 부결 이후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자. 그 전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리하게 가결하려고 막 전화드리고 했다가 그러면 드러나겠지. 그러면 이제 모든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자 나와요.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번에는 대북송금이 들어온다. 대북송금이므로 두 번째 동의안 상장되면 이때 가결시키자. 그 의견이 많다. 제가 메몬쇼에서 한 얘기랑 똑같잖아요. 제가 메몬쇼 나갈 때요. 이거 못 봤어요. 제가 메몬쇼에서 사실 끝나고 알았어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저하고. 비명계의 다른 중진 의견은 첫 번째 톱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친명계의 힘이 커져 파우를 도망을 수 없으니만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저는 이거 소소의견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비명계나 국민의힘 쪽 애들이나 윤석열 쪽 라인들은 이재명 되게 우습게 봐요. 아, 우습게 안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아무때나 검찰 와라 가라 하고 체포영장을 두 번, 세 번, 네 번 친다. 이딴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떠들고 어마어마하게 우습게 봅니다.